미세의 스케줄 끝나면 저는 항상 연습실에 와요. 왜냐면 무대는 100% 연습이니까요. 폐가 잘하고 있구나. 정말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는 열심히 해요. 아이오페 에어쿠션 매트 피니쉬 요즘 같은 여름에 메이크업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금방 지워지고 번지니까요. 그래서 전 에어쿠션으로 해결했어요. 매트 피니쉬가 제 베스트에요. 겉은 보송보송한데 속은 촉촉하니까 진짜 반전이었어요. 여름에도 에어쿠션 하나면 충분해요. 지금 제 피부는 아이오페 에어쿠션 아이오페